안녕하세요 엄마의 손맛입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도 엄청 덥네요 그래서 오늘도 시원한 도토리 묵사발을 준비했습니다 더운 날씨에 멸치 놓고 다시마 놓고 육수 끓일 필요 없습니다 간편하고 맛있게 해보세요 먼저 생수나 정제수 준비하세요 200ml컵으로 3컵 해서 600ml 준비했습니다 600ml에 쥬유를 준비했습니다 계량스푼 15g짜리입니다 딱 3숟가락 넣습니다 이제 들어가는 것은 매실청입니다 매실청 3숟가락 넣어주세요 식초가 2숟가락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정제 설탕입니다 1숟가락만 넣을게요 이렇게 해보시고 신맛이나 단맛은 본인의 입맛에 맞춰서 간을 보세요 그리고 하시면 됩니다 후춧가루 좀 두 번 정도 살짝 넣어주세요 그리고 설탕을 잘 풀어주고요 이렇게 만든 육수는 몇 시간 전에 냉동에 이렇게 해서 넣어놓으면 살얼음 동동 뜨는 시원한 도토리묵 사발을 즐길 수 있죠 도토리묵은 시중에서 구입할 때 국산이 아닌 것도 있고 밀가루 섞인 것도 있죠 농협 하나로마트 같은 데 가면 이렇게 100% 오리지널 도토리묵을 만들어서 팔아요 그리고 도토리묵 이거는 590g, 600g 나갑니다 냉장고에 들어있는 도토리묵은 뜨거운 물에 한번 튀겨주셔야 되고요 바로 구입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아주 탱글탱글합니다 이런 거는 그냥 흐르는 물에 한번 싹 씻어서 쓰시면 됩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너무 얇게 썰면 안 되고요 도톰하게 써는 게 좋습니다 끊어지지 않고 오이 한 개를 준비해 주시고요 양쪽 끝은 잘라주세요 오이 꼭다리 부분은 살짝 깎아주세요 너무 뜨겁죠? 쓴맛도 있을 수 있어요 얇게 채를 썰어줍니다 오이 한 개가 다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반 개 정도만 썰어 넣어도 충분해요 양파 반 개 들어갑니다 자색 양파도 좋고요 하얀색 양파도 좋습니다 묵사바를 해 놓고 먹을 때 달콤한 게 씹힙니다 양파가 그리고 건강에도 좋죠 조금 채를 얇게 썰어주세요 집에 양배추가 있으신 분들은 양배추 채를 얇게 썰어 넣으셔도 맛이 좋습니다 쪽파 다섯 여섯 줄 준비하시고요 쪽파도 쫑쫑 썰어줍니다 쪽파, 실파 다 넣으셔도 좋습니다 신김치 신김치입니다 신김치나 묵은 김치 있으시면 새이파리만 준비하세요 양념이 이렇게 묻어있는 부분 다 제거했습니다 국물은 꼭 짤 필요 없고요 탈탈 털어서 그대로 쫑쫑 썰어주세요 김치에도 양념을 조금 해줘야 되겠죠 다진 마늘 많이 넣을 필요 없고요 작은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마늘 향하고 또 배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고춧가루도 작은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정도입니다 고춧가루도 작은 숟가락 하나 들어갔고요 참기름 한 숟가락 큰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들어갑니다 비정제 설탕입니다 작은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만 넣습니다 볶은 통깨 살살 한 숟가락 정도 넣어주시고요 이제 조물조물 해주세요 이렇게 묻혀서 올려야지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죠 육수를 몇 시간 전에 냉동실에 넣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살얼음이 통통 아주 잘 얼었죠 등짝까지 오싹하고 시원하게 써요 더위가 싹 물러가겠죠 이렇게 해서 육수는 맛있게 준비했고요 자 도토리묵을 이제 그대로 세팅을 할 건데요 넣어주세요 딱 먹을 양만큼 손을 깨끗이 씻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육수를 도토리묵 위에다 살살 올려주세요 불 앞에서 뜨겁게 멸치 육수 낼 필요 없고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고명을 올려줍니다 오이도 적당히 먹을 만큼 올려주시고요 양파도 그 옆에 올려줍니다 김치 올려주고요 봉지에 이렇게 김가루 만들어 놓고 팔죠 늦어가지고 맛이 없어요 집에 있는 차라리 조미김을 잘잘하게 이렇게 가위로 채를 써세요 먹을 때 이렇게 올리면은 바삭거린 맛이 훨씬 더 맛있어요 쪽파 썰어 놓은 건 치안건 넉넉하게 좀 올려서 드셔도 되고 조금 넣으실 분들은 살짝만 이렇게 뿌려서 드셔도 돼요 볶은 통깨 이렇게 좀 뿌려줍니다 오늘 육수를 내지 않고 도토리묵 사발을 맛있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 한 그릇 드시면 더위가 싹 물러갈 겁니다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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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